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에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오늘의 네 번째 출석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조사, 오늘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전 10시 2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예고했는데요. 검찰 청사 바깥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와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도착 직후 짧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할 전망입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일부는 250조 개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이 대표 조사는 부부장 검사가 맡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5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해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 성남도계공이 사업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올 초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거부한 만큼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까지 대거 결집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우려돼서 경찰 병력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청사 주변은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아마 포토라인이 오늘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포토라인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글쎄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차분한 검찰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번 검찰 출석 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가겠다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 이랬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SNS에 한 장의 포스터를 올립니다. 어떤 포스터일까요? 자 함께 어떤 포스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올린 포스터인데요. 뒷모습이 저렇게 보이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데 날짜와 시각도 적혀 있어요. 저렇게. 자 김지아 기자 저게 어떤 포스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어제 온라인에 올린 건데요. 당당하게 맞서겠다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올렸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영화 포스터처럼 이재명 대표의 뒷모습에 배경은 좀 뿌옇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구와 함께 출석 날짜 또 시간도 직접 알렸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다투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이 정치 탄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었죠. 이 때문에 본인이 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면서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한 게 아닌가 사전 여론전에 열을 올리려고 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올린 게시물에는 또 강성 지지자들이 그날 뵙겠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론전에 함께 참여해서 꼭 이기자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동원령이 아니냐 소집령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포스터처럼 시간 장소까지 자세히 적힌 포스터. 왜 올렸는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혹시 지난 출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출석하시는 건 10시 20분이라 정문에서 한다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특별하면요. 검찰 소환 조사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할 거라고 하죠. 제가 입장문 내놓기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가 있었는데 혼자 가신다고. 시간하고 장소는 왜 올리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랬나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무자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스터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포스터가 올라간 것까지는 알고 있었을 텐데 포스터에 왜 포스터를 올렸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일단 어떤 의중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거 포스터 보면 뭔가 기시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기시감이요?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케이크를 들고 문 앞에서 딱 서 있는 모습. 그거를 찍어서 포스터로 무지하게 돌렸죠. 그러면서 서초동으로 다 몰려가서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 를 외쳤던 거 아닙니까? 일종의 선전선동이죠. 대중들에게 나는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는 선전선동을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게 나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정권으로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한 겁니까? 그 범죄 내용은 전부 다 정치 내용이 아니고 부패한, 부패범죄에 대한 것이에요. 그 수사가 계속 이어져온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권력을 가졌으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거는 본인이야 나는 혼자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혼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만 아니 지금 저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대중선동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고함을 치고 법석을 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정치인이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현장 같다. 그런 증명사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자가 올렸다는 것이죠. 실무자가 출석을 한다고 올린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 입장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다투겠다. 법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백현동의 용도 변경 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지지상으로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자세히 했고요. 두 번째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민석열 정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뭔가를 꺼내 들으는데 법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왜 여론조언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 정치인이잖아요. 야당 대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여론조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포스터가 뭐 올린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온다. 언론에서 이미 보도 다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10시 20분에 출동한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포스터 보낸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이걸 보고 몰랐던 사실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정치인들은 또 정치 행위를 하는 부분이고 신문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뿐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가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렇다고 검찰 조사가 달라질까요? 전혀 사실 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이제 10시 20분에 오늘 출석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지금 9시 반에 집회 신고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문 쪽에 검찰청사 서문 쪽에 500명 그리고 이제 전국빌딩이라고 이제 그 검찰청사 앞에 있는 법조 빌딩인데 그 앞에서 1,0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 대표 지지자는 아니고 또 반대편도 있을 테니까 대략 일단 지금 파악된 규모 인원들이 이제 올 것으로 일단 신고는 돼 있는데 뭐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아무리 이제 지금 양쪽에서 결집에서 세를 과시하더라도 일단 검찰청사는 거기부터 좀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250쪽을 준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질문 사항만 거기에 대해서 다 차질 없이 묻고 답하고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법조 취재 오래 하면서 보면은 가장 서초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데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족전 장관 검찰 수사 당시에 정말 서초대로를 꽉 가득히 메워가지고 무슨 MBC에서 몇백만이다 그렇게 보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숫자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검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진짜 함성 소리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그 사무실 안에서도 시끄러울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위압감도 느꼈다. 그렇죠. 위압감도 느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조사했고 기소했고 이제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이런 집회 상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당원들에게 특별서안을 미리 돌렸는데요. 근데 이 미리 돌린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현역 의원 당연히 현역 의원들한테는 돌렸겠죠. 그런데 뭐 돈 봉투 논란에 있는 의원, 코인 때문에 지금 탈당한 의원, 이런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친전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친전이라는 게 사실 국회에서 통상 성의를 갖춰서 보내는 편지로 보여지는데 과거에는 주로 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거나 중요한 사안을 전달할 때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호소문 성격이 좀 짙어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친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결백하니까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 내용입니다. SNS에 올린 입장과 좀 비슷하죠. 이 대표는 지난 2월에도 동료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친전을 보낸 바 있었는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면서 결백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전보다 좀 사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그 혜택은 누가 누렸는지 등을 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때문에 한참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탈당한 사람이니까 우리 당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친전은 보낸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이 정도 되니까 당내에서도 글쎄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검찰 소환을 엎두고 당원들에게 소환을 보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작년 추석 전부터 소환해서 이미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판에 자신 있다. 오히려 지지자들이 나와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옹호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거는 정치적으로 보호하는구나, 옹호하는구나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을 주게 돼서 오히려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때라기보다는 당당해질 때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혼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의미가 진정성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소명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이 아닌 여론 무리에 의지하려는 작태는 오히려 죄가 많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수사 자체의 문제가 있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래서 대응도 정치적으로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런다고 도움은 안 된다라는 여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간에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게 혼자 가면 당당하고 혼자 안 가면 또 뭔가 좀 죄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소환을 응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떳떳하냐 안 하느냐를 다 돼야지 혼자 가든 같이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리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쟁몰이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당 대표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몰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서 떳떳하지 않다. 그러면 혼자 변호사 데리고 가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검찰 소사에 그냥 소상하게 본인이 피하지 않고 응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혼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 떳떳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논박의 가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영규 부대변인 얘기하고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당하다면 그냥 변호사하고 가서 검사하고 속된 말입니다만 맞짱 뜨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조사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스터 붙이고 그다음에 서한을 보내서 저 서한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리냐면요. 나 구해줘. 나 억울해. 이런 어떤 속된 말로 좀 징징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밖에서 사람들이 고함치고 아우성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게 당당한 건가요? 이게 자신 있는 모습인가요? 자신 있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자기 패거리를 끌고 가서 아우성치게 하면서 그걸 자신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겁을 먹었구나, 굉장히 두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덧붙이면 아까 양 기자님께서 얘기했지만 많이 간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향이 없어요. 물론 보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친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냐면 이 정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니까 그걸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나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정치 행위잖아요. 그럼 정치인이 아무것도 안 해야 당당합니까? 그럼 정치 그만한 소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변호인만 대동하고 아무도 오지 마라. 그리고 혼자 가면 더 많은 분이 박수치거나 저분이 정말 당당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친전 보내고 그다음에 포스터 만들어서 지지자 끌고 와서 저기서 소리치게 하면 그걸 보고서 저분이 정말 당당하거나 라든가 저분이 자신감 있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혼자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포스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언론에 2, 3일간 떠들었어요. 그걸 보고 없던 사실을 특종에서 포스터를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꼬투리 잡기식이다.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집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뒤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과 그냥 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특종이었고요. 그 사진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 포스터는 이미 언론에 2, 3일간 있던 사실이 그냥 압축돼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거 특종 아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SNS에서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사들고 들어가신 거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예요.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 검찰총 앞에 모이신 분들도 오히려 그래서 경찰이 지금 폴리스 라인 쳐놓고 이렇게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거기서 한두 마디 했다가는 여기 평론하신 분들도 이 정도인데 거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폴리스 라인까지 친 겁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리죠. 바깥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예의에 의하면 막상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관 앞이나 검사 앞에서는 뭐 서류로 가름하겠다. 왜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검사랑 말을 많이 하고 대결을 거기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본인도 판단하신 거죠. 어차피 답정놉니다. 검찰이 소환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겠습니까? 이미 청구할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많은 얘기를 해봤자 검찰하고 다툴 게 없어요. 이미 정해놓은 수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 말을 듣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는 본인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히고 증거를 통해서 재판장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검찰의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증거를 채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나가서 그냥 공판에서 본인이 증언을 하는 게 증거를 채택되는데 굳이 여기서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가 여론전에 나선 이유를 또 이런 시각으로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뻔합니다. 이번에는 진술 거부할 거예요, 가서. 진술 거부하고 뭐 하는 거냐면 진술서 한 장 딱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자기가 방어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야. 그렇다면 검찰, 검찰은 지금 어떤 창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질문지만 250페이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50페이지라고 한다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전 조사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번이 네 번째 소환인데 앞서 위례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으로 소환을 할 때 검찰이 준비한 게 각각 100쪽, 200쪽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게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검찰이 간접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소 사실 중에 일부가 지금 백현동 관련이에요. 국토부 협박을 받고 용도 변경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사를 했음에도 또 이번에 배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배임죄라는 게 상당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용도 변경으로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다툼이 많이 있을 부분이라서 검찰이 그만큼 세심하게 준비를 한 거고요. 아마도 이런 구도면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를 내고 진술 거부한다. 그럼 검찰은 250쪽이나 되는 것을 배임의 공소 사실에 맞춰서 다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물어보고 본인이 거기에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참고로 오늘 조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일마한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에 참여했던 최재선 부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참여를 해서 최 부부장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국정농단 수사팀에서부터 계속 활동을 해본 사람이에요. 수사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당장 윤 대통령이 그때 국정농단 특검팀의 팀장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끌어온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주요 특수수사를 많이 담당해온 그런 검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순실 이런 특수통 검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일축하고 있죠. 전에는 국토로부터 협박받았다.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게 선거법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문에는 협박이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주장, 어제 감사원 주장과 비교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SNS에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짓이다라고 증명한다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주도 맞춤형 경제 활성화 대책 2014년 3월 12일 국토부 등이 성남시 등에게 보냈다는 공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는 글을과 함께 4장의 사진 자료와 함께 올렸습니다. 첨부된 사진 자료는 지난 2014년 3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 자료인데 같은 해 5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회의 자료에서 용도 변경 필요 기관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 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이라는 문구에 저렇게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밑줄까지 그었는데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도 식품연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기에 형광펜이 좀 그어져 있고요.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면서 특혜 의혹을 반박해왔었죠. 그걸 증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전국 각 시도당의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에게 일원 한 푼도 사액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 특혜 의혹을 정면하는 서한과 오늘 또 검찰에 낼 진술서 요약본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저희들도 입수를 해서 지금 봤는데 이 내용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용도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도 변경 필요 기관. 그러면서 식품연구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전이 어느 정도 된 곳도 있었고요. 아예 식품연구원처럼 땅이 안 팔리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땅을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는 곳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식품연구원에서는 그 당시에 2단계 종상향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식품연구원도 요구를 하긴 했어요. 그래야 땅이 팔리니까요. 8번이나 땅이 안 팔렸으니까요. 그런데 2단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 15층 정도 지어줄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민간업자들이 와서 땅도 사고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니까 지금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어느 문구에도 용도 변경은 있지만 4단계나 올려달라, 4단계나 올려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4단계로 올려줬어요. 2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질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검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지금 이 설명은 이 용도 변경이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가 나름대로 정부가 지시한 거다라는 답인데 오늘 조사할 내용은 용도 변경이 경위만 한 적라는 게 아니거든요. 용도 변경을 아주 갑작스러운 용도 변경을 통해서 민간업자들이 특혜를 입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혜 내용은 원래 사실 성남도계궁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백현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계궁이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민간업자가 혼자서 하면서 그때 당시 개발이익이 3천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용적률 변경으로 인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원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일정 부분 이상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 100%를 지키려 했다면 그게 10%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으로 진행이 되면서 민간업자한테 이 거대한 이익이 돌아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앞선 공문하고 정확하게 매치되는 다음은 조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해석도 달라요. 이 국토부가 보낸 이 공문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걸 협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했었고 지금은 협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그런데 국토부는 요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용적률이 5배가 늘고 한 3천억가량의 특혜를 받습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국토부가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공공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협박이라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체명하게 다른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희룡 장관이 잘 얘기했지만 국가기관을 이전해야 하니까 협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가 협박하면 그거 들을 뿐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도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유명한 것은 누구하고도 쉽게 얘기하면 맞붙는다. 그게 문재인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나와 경쟁되는 사람하고는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다. 그걸로 해서 손가락 혁명군으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고 많은 환호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국토부에서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거기가 그게 겁나서 그대로 따라갔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니 그러면 국토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다면 그 요구에 따라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50m 옹벽 아파트를 지어주는 게 정상적인 기관장입니까? 국토부 아니라 국토 할아버지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한 분이 지시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합니다라고 반대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 되시기 전에 변호사 하면서 뭘 하셨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분들에 대한 소송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해서 성남시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만난 게 김용과 유동규, 이분들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들이에요.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짓는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갈 걸 모르고 있고 누가 여기서 얼마나 수익을 얻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장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공무원들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럼 막 코웃음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시고요. 그래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몰랐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적인 결정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 부지 자체가 당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식품연구원 부지가 오랫동안 내놨는데 아무리 종상향을 1단계, 2단계를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8번 유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종상향을 4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누군가가 유찰을 시키지 않고 입찰을 들어와서 그걸 부지를 매입하니까요. 결국에는 가장 큰 이득을 받던 건 국가 부지인 식품연구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절의 행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는 벤처 R&D 부지 1천억 원대를 또 기부채 하나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줬다는데 저는 단체장이 민간업자한테 의도적으로 3천억의 수익을 주기 위해서 그걸 설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부분들이 재판장에 가서 증거로서 다투는 것들이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동중앙지검 앞에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이 아마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검찰청사 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깥의 모습, 한쪽에서는 지지자들,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아직은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고 있습니다. 10시 20분 등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있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자인 정 씨, 정바울 씨라고 알려져 있죠. 이 정 모 씨가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정 대표는 어제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대표 측근인 김 씨의 청탁으로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용지 비율이 5대5에서 6대4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용지 비율 논의 중에 김 씨가 장모상을 당했고, 그때 김 씨가 형님 동생하는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이 대표의 발언을 자기한테 전해줬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인데, 김 씨가 5대5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그러면 6대4로 하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시장은 장모님 상에 오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모님 상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김인섭 씨를 만나고 5대5를 6대4로 바꾼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김인섭 씨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장모님 상에 오지도 않았어요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비율이 어떤 비율이냐면, 5대5라는 게 원래 주택부지하고 연구개발부지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주택부지가 상대적으로 돈이 있고 연구개발부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정바울 씨 입장에서는 5대5는 이게 연구개발이 너무 높다, 비율이.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대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점을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한테 얘기하니까, 김인섭 씨가 자기가 이재명 시장 만나서 그 점 얘기하니까, 그러면 6대4로 하자라고 이재명 시장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줬다고 지금 정바울 씨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으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도 정바울 씨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돈을 줬겠느냐, 두 사람이 지금 재판받는 혐의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줬다라고 해서. 70억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0억 원에다가 사업권까지 줬다. 사업권까지, 한바 식당. 그렇습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정바울 씨는 준 혐의로, 김인섭 씨는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바울 씨 입장에서 아니, 이런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이렇게 언지를 주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를 왜 김인섭 씨한테 돈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아마도 이런 생각에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비회기 중에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해라. 영장은 지금 검찰이 말, 쏟아낸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응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이재명 대표는 방탄도 없을 거고 더 나아가 구속 안 될 자신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회기 중에 영장을 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게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돼.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회기 중에 하면 일반 피의자하고 마찬가지로 바로 영장실제 심사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종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은데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아마도 최근에 김용 씨 재판이나 이런 데서 유동규 씨가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준 시기라든지 여부에 대해서 진술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이면 영장도 해볼 만하네. 그런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장 청구 사실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지금 영장을 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백현동 특혜 의혹 또 쌍방울까지 모아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건이라서 조금 판단의 차원은 다른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서초동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토라인이 쳐있는 검찰청사 안에 모습입니다. 저희가 현관이고요. 아마 저 자리에서 지금 한 번 저 흰옷 입은 분 서 있는 곳. 이거 다른 바깥에 저 통로를 통해서 사냥에서 내린 뒤에 걸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는 지금 청사 정문 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되고요. 다른 화면 잠시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바깥에도 이렇게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곳과 반대자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지금 보면 이미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고 여기는 유튜버로 보이는 분 한 분 보이시죠.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뒤에 저런 글씨까지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유튜버들도 지금 길 건너편,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저 서초대로거든요. 오른쪽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소환되는 정치적인 이런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굳이 양측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글쎄요. 재판은 모든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위증을 하면 안 되는데 검찰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전 선대위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어떤 혐의냐. 김용식 재판 관련해서 위증을 한 혐의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아무래도 검찰 법원 출입하는 양은경 기자가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김용식 씨가 불법 정치 자금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 중에 하나가 2021년 5월 3일입니다. 이 날짜에 지금 어떤 증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캠프 관계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을 지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 날짜에 김용식 씨하고 나하고 어떤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 알리바이. 일종의 알리바이 주장인 거죠. 그 시간에 유동규는 내가 옷에 불룩하게 보일 정도로 돈 뭉치를 준비해서 김용식한테 줬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컨벤션센터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줬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위중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위중으로 의심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 휴대폰의 캘린더 일정이라고 휴대폰 화면을 복사를 냈어요. 나 이렇게 약속 잡았었다. 그런데 막상 압수수색을 나가보니까 휴대폰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휴대폰 화면도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의심을 하는 거고 오늘 압수수색한 대상은 당시 증언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허위 증언을 하는데 당시 캠프 관계자들, 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위중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인데요. 물론 이게 위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건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유동규로부터 김용희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동균이 줬다고 해서 막 재판정에서 재연까지 했잖아요. 여기다 돈 뭉치가 얼마가 들어가니 마니. 그런데 그날 나는, 그러니까 김용 씨죠. 김용 씨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 누구 만났는데요. 저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휴대전화 보면 일정이 있는데 여기 약속 잡혀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를 준 건 아니에요. 그걸 프린트해서 줬어요. 캡쳐를 해서 줬더니. 그럼 그 휴대전화 좀 봅시다. 했더니 휴대전화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못한 거였죠.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3일장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고인의 빈수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원로서 큰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의 과실에 대해서 주의를 붙잡고 애도 표합니다. 조문 정치라는 말도 있는데요.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자녀 그리고 재계 인사들까지 조문이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자녀들도 빈소를 찾았는데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 씨,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노재현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 등이 조문을 했고요.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함께 조문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던 최태원 대안상위 회장은 조전을 보내서 애도를 표했고,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원로가 돌아가셨으니 개인의 자격으로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시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서울에 있으면 당연히 가죠. 그런데 지방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문을 직접 오기는 뭐하고 조의금만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대 대통령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멀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상을 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요즘에 몸이 좀 편찮으시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대신 걸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직접 조문을 못 가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전했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부인은 직접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아니고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신 비서실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각별하실 텐데 슬픔이 크실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저렇게 조문을 직접 왔고요. 그리고 지금 정무수석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이거는 좀 지금 조문 시국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조문하러 왔는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 상황에서 쟁점이 있을 때마다 치열하게 다투는 게 정치죠. 그런데 조문을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현 정부가 의도했다? 그럼요. 야당 대표를 이미지 자체를 계속해서 나쁘게 만드는 거죠. 검찰 수사를 1년 6개월 동안 집약했잖아요. 야당 대표를 현미경에 올려놓고 성남시장 경기도 시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검찰 소환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하면 이 야당 대표는 범죄자다. 그런 인식들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국론이 분연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부 유튜버들도 보수층 인사에 대해서 저런 격한 발언을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보수 유튜버들도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저런 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라는 건 국가가 양쪽으로 갈라치는 것을 가운데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 자체는요. 건강한 대한민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그게 좌든 우든 사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거기 잠깐만 현 정부가 저렇게 만들었다. 현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죠. 두 분 다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갯딸이나 갯딸이라고 표현되는 극렬 지지자들이나 또 우파의 극렬 지지자들이나 너무 저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그냥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걸 현 정부가 의도했다고 하면 저게 무슨 사주한 것도 아니고 갯딸들의 그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이재명 대표가 다 사주해서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저기다 정부까지 연결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지금 미국 순방 일정이 있는데 출발해야 되거든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또 출발한다고요?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발인이 오늘 오전 9시인데요.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로 향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준 셈이 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아버지 부친상이면 회사에서도 일주일은 휴가를 받습니다. 부친상 때문에 못 나온다. 누구도 그거 갖고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또 미국 순방 일정은 또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배우가 희극 연극에 출연했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무대에 서서 계속 관객들을 웃기고 자기도 웃고 이러면서 코미디기를 해야 되는 끝내고 나서 상가에 가서 대성통곡했다는 말이 나오듯이 공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본인이 기쁘다고 해서 기쁜 표정을 짓거나 슬프다고 해서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국가와 국민들을 먼저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 상을 당했지만 또 한미일 정상회담은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적 저렇게 깊은 정이 들었던 아버지인데 참 마음이 많이 안쓰러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들이 검사가 됐더니 3천만 원이 담겨 있는 카드를 주면서 너 업자들한테 절대 술 얻어 먹지 마. 남의 돈 받지 마. 네가 사줘 후배들. 그때는 후배가 아니었겠죠. 처음에 자기가 제일 후배였을 테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장학금을 받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죠. 친구들한테 내가 장학금 받았으니까 술 한 잔 사줄게. 큰 소리를 딱 치고 집에 와서 아버지 저 장학금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효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같이 내가 너 학비 못 대줘?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장학금 받으면 그럼 다른 가난한 집 학생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야, 그거 못 받겠다고 다시 말씀드려. 친구들 술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아버지가 절대 못 받는다고 해서 나 술 못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식장을 할 때도 아래에서 일반석에서 지켜봤잖아요. 대통령 취임식도. 취임식 때 그때도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취임을 하는데 단상 아래에서 저렇게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부친이십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저렇게 아래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물론 앞줄이긴 하십니다만 저렇게 보셨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 또 무슨 대통령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서 좀 저어되긴 하지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니까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올 때 기자들이 막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사실이 아니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혁신안 때문에 집안 싸움이 곧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잖아요. 의원들도요. 더 이상은 못 물러난다. 여기서 밀렸다가는 다음 공천도 못 받겠다. 이런 강경한 분위기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반발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되세요? 반발을 하던가요? 지도구 내에서도 일부 공원인들은 특히 대유한 실패제 관련해서는 고려하는 경전도 많이 내셨는데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총회가 그런데 열렸거든요. 과연 의원총회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 없었을까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당이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모아 나가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책임을 떠올리고 3시간 동안 열린 의원총회 혁신안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이게 비명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데 20명에 가까운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가 대체 뭘 한 게 있냐 또 자격 없는 혁신위가 제시한 안건은 의총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 좀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광훈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잇따라 좀 연단에 올라서서 당 혁신은커녕 초선비하, 노인 폄하, 또 가정사 논란 등을 자초한 김은경 혁신위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특히 비명계 5선 설훈 의원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혁신위 인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김 전 위원장을 선임한 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앞줄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지도부, 당 대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재명 대표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 의총우의 기자들과 만나기도 했는데 의견들을 잘 모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만 하고요. 사퇴 요구에 그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반발이 있는데 지금 혁신 안 나오니까 당 지도부 사퇴까지 나오는데 이거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혁신 안에 대한 얘기보다는 혁신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에 집중을 못하고 메신저 혁신위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의총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대표 앞에 두고 사퇴하라 이런 것들이 뭐 이례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기업의 주총에서도요. 대표에서 사퇴하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면전에서. 그런데 정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치열하게 했는데 혁신이라는 게 원래 조용한 혁신은 없습니다. 부딪히고 깨부수고 서로 간에 막 좀 과열돼야 이 혁신의 어떤 중간점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혁신위에 대한 책임론은 분명히 물었고요. 혁신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부분들이 중론이 모아진 것 같아서 이 안을 가지고 나서 막 집안싸움이 더 가열될 이유는 없고 어제 의총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주 좀 치열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안금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요. 대부분 혁신위에서 낸 혁신안을 혁신위는 비판하되 혁신위에 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중재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여러 당내의 의견입니다. 글쎄요. 저는 뭐 왜 법정에서 오염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혁신위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혁신해 당신이나 좀 혁신해봐 뭐 이런 생각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의총에서 나온 그런 반발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배경에 깔고 있을 것이고 그 자격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혁신안에서 내놓은 것들이 결국은 아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였어 그러니까 대의원제 없애고 그래서 이재명과 반발하는 사람들은 다 공천에서 날려버리려는 게 그게 혁신위의 계산이었던 거지 라는 그런 수읽기 같은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반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만약에 정당했다면 왜 친명계 의원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맞서 싸우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다 반발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논리가 꿀리기 때문일 것인데 따라서 저는 별 혁신이 저 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혁신안을 사수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친명계 움직임인데요.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은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입니다. 혁신안 사수는 8월 민주항쟁이라고 했어요. 6월도 아니고 지금이 8월이지 않습니까? 곧 민주항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일각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혹시 이런 거 아냐? 라고 하면서 이걸 욕심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아직은 분석, 해석, 전망 수준입니다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의원들이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하여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냐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구속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청래 대표를 만들기 용 이 대의원제 무력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건 민주당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위기로 가는 겁니다. 일단 전제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한 달 뒤를 전망을 한다면 지금 오늘 사실 검찰 소환되는 분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망 중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어차피 다시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체제로 간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면 아까 김종민 의원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위기가 되고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래도 사선이지 않습니까? 중진원으로서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 욕심을 대놓고 부리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소설 같은 얘기고 추상화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정청래 의원이 설마 욕심을 부리신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죠. 욕심을 부린다면? 내려놓으셔야죠. 내려놔라. 그게 그동안 해왔던 정치인으로서 명예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후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후배로서 그런 욕심이 있다면 사심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 밖에서 조용히 있지만 하지만 힘 있게 무게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 힘을 싣고 나선 사람 누구일까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첫 일정으로 DJ 묘역 참배했고 광주에 민주당 작심 비판에 나서면서 자꾸 DJ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이도도 지금 방문할 예정이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요.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난 6월 광주에 와서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한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2의 DJ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되는 날 묘하게도 그 전날 발언입니다만 이낙연, 지난 당 경선 때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도덕성을 얘기하고 거기에 더하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지사를 지냈고 지지 기반은 호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망자만 14명에 달했던 충북 오성 지하차도 참사 당시 그 긴박했던 순간 탈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살아남았지만 생존자 11명은 아직도 사고 당시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충청북도 지사 등 관련자 6명을 고소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오성 지하차도로 거세게 밀려옵니다. 시내버스는 거친 물살을 못 이기고 멈춰섭니다. 화물차 한 대가 버스 뒤쪽을 막고 밀어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이 범람을 해갖고요.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다급한 시민들은 중앙분리대를 붙잡고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3분 만에 수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면서 오성 지하차도에서는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적처럼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들은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성 지하차도 참사 당시 생존자 11명은 오늘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관계기관에 사과조차 없었다면서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생존자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충북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직무대행, 흥덕경찰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다음 소식은 도로 위의 난동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10대밖에 안 보이는 한 청소년, 남성이 이런 황당한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인지 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안에서 1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뒷좌석 창문으로 상체를 쑥 내밀고 윗옷을 걷어올리는가 하면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된 화제인데요. 택시 안에서 문만 살짝 나왔네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창문 밖으로 상체를 모두 내밀고 있던 남성, 어딘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다른 차를 바라보면서는 상의를 더 걷어올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일행도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으면서 이 남성을 말리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 남성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뒷좌석에서 저렇게 주먹을, 야, 너 가만히, 너 거기서 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앞에는 또 친구로 보이는 다른 사람도 타고 있어요. 아무리 신호대기 중이지만 달리는 차에서 저러고 있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거? 상당히 위험하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선 택시기사님이 무슨 죄냐,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방해가 됐을 거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사실 저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썬루프 또는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 처벌 대상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일반 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이걸 어기면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운전자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 저런 난동 피우는 손님 태웠다는 죄로 운전자도 처벌받아요? 네, 차량의 어떤 안전관리 책임자는 운전자로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쪽의 안전벨트라든가 어떤 택시의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창문을 제대로 닫는다든가 이런 주의의무는 운전기사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보니까 승객이 저렇게 일탈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기사님에게 또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무슨 잘못이라고요? 다만 저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발적이고 예방하기 어렵거나 특히 운전 중에는 어떤 승객들이 저렇게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일탈적 행동을 했을 때 기사님이 순식간에 이걸 예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감안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만약에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저렇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 옆 차량에 의해서 본인이 굉장히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참 글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끊이질 않는 흉기난동과 관련된 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동안 더 걱정하셨거든요. 아이들 많이 다니는 학원갑니다. 이번엔 학원가 한복판에서 이런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가다가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쪽에서. 그러더니 가방에서 잠시 뒤에 뭔가를 꺼냈답니다. 저기 섰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정말 뭘 꺼내 놓은 거예요. 바로 흉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봇대에다 막. 뭐예요. 허공에다가 지금 뭐 벌레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흉기 들고 저분 놀라서 빨리 가자. 도망가자. 저분도 이거 보고 양산 쓰고 오시다가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또 저래놓고 그냥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지난 8일 낮 12시경에 대구의 한 학원가에 나타나서 저렇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라진 사안인데요. 낮 시간대 학원가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혹여라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일단 CCTV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을 했고요. 일단 오토바이를 타고 왔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따라서 추적을 해서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자택에서 이 남성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경북 성주의 자택에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흉기 4점도 소지하고 있어서 이건 맞수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어떤 경위로 이렇게 이제 흉기를 가지고 나왔는지는 주사 대상인데요. 특수협박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저기 밑에 자막에 잠깐 나왔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전부 때 실을 제거하라고 하려고 했다고요?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전부 때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을 제거하라고 지시를 해서 실을 도려내기 위해서 흉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좀 행동 이상해서 일단은 음주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음주도 아니었고 마약검사도 실시했지만 간이검사도 모두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범행 동기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낮에 학원가에서 애들 많은데 거기서 흉기 들고 남동범이라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실 자르려고 했다고요? 이러니 얼마나 외출하기 겁난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아이템을 정해서 저희들이 전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가다가 저런 흉기 남동범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가서 때려준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전문가들 얘기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상대한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아니 장 변호사님 등을 보이지 말라고요?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조언인데요. 일단 상대방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히려 등을 보이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뒷걸음질 치면서 내 시야권에 상대방이 잡히도록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진 이후에야 힘껏 뛰어서 그때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건데요. 혹시 도망가기 여의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전함이나 버스정류장, 정보대 등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서요. 상대방과의 사이에 장애물을 일단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책상 같은 거 앞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라. 그리고 이때도 특히나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으면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물건을 입다면 이 부분을 휘둘러서 간격을 벌린 뒤에 달아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등 보이고 오히려 달아나면 그 등을 보는 순간 이 흉기를 든 사람은 더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지 말라. 이거는 아휴 진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싶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서현역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장면 다시는 뭐 보여주시고 드리지 않아서 말씀만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도 한 분이 흉기를 드니까 등 보이고 걸어갔거든요. 이때 이 흉기를 든 사람은 뛰어옵니다. 목표물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2년 만에 큰 경사를 맞아서 지금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일이 있대요. 어떤 경사인데요? 일단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안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면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한 2,200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2년 동안 신생아 울음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다가 2년 만에 경사가 있어서 동네 분위기가 거의 동네 잔치 축하 분위기라고 하고요. 2년 만에 둘째? 네, 둘째 탄생 소식에 저렇게 현수막까지 마을에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문석훈, 조혜진 부부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 탄생이랍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러신 거예요? 주민들이 모두 일동으로 저렇게 축하해주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경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부부는 3년 전에 내리로 기촌을 해서 펜션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와서 일단 첫째를 21년 10월에 출생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명도 아이가 출생하지 않은 곳이었던 거예요. 이 부부가 둘째를 임신하고 둘째를 출산을 하면서 2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이연면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에서 축하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지난해도 출생신고가 없었고 그 지난해도 출생신고가 없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덩이 같은 부부가 우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아이를 두 명이나 탄생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중남 태안군 이연면에는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어르신들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귀천을 하고 온 거예요. 펜션한다고. 그런데 둘째까지 났으니 얼마나 축하를 하고 싶겠어요. 완전히 경사하죠. 그래서 말 벗고 나선 건 이 면의 면장님이었습니다. 이원 면장님이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플랜카드라도 내붙이자라고 해서 축하 행렬 플랜카드가 연이어서 걸리게 된 건데요. 이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의 시골 마을에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참여한 단체만 보더라도요. 내리 3리의 주민 1동, 이원면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원초등학교에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원초등학교 학부모 교직원 1동으로 축하 플랜카드가 내걸리기도 했고요. 이원 면사무소에서도 이 둘째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시골 내려가서 아이 낳으면 동네분들이, 어르신들이 잔치까지 해준답니다. 다음 소식은요. 자식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식사랑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고래 얘기인데요.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데리고 헤엄치면서 헤엄치는 법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미 돌고래가 새끼 돌고리를 그렇게 돌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이 새끼 돌고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자 어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가 죽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15일 정오쯤입니다. 사실은 지나가던 시민이 서귀포시 앞바다에 이 어떤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돌고래가 그물에 걸렸다? 네. 그래서 해안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몇 미터를 쫓아가서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이 돌고래 위에 있던 거는 폐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저기 허연 게 그물 같은데.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허연 게 그물에 걸려서 돌고래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물이 아니라 사체야. 잠깐만. 형님, 그물이 아니라 사체예요. 사체. 사체를 끌고 가고 있어. 계속. 사체래요. 뭔가 죽어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끌고 가고 있대요. 정확하게는 업고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게 폐그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경에 신고가 접수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해경이 출동해서 봤더니 폐그물이 아니라 1미터 남짓한 크기의 죽은 새끼였던 겁니다. 심지어 부패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돌고래 쪽으로 해경이 접근을 하니까 죽은 새끼를 마치 뺏어갈까 봐,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끌어엎고 사람을 피해서 이동하는 모습 보였다고 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옆을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미는 자기 몸에서 새끼가 또 떨어지면 다시 주둥이로 등에 업거나 하면서 또 수면 밖으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새끼 누구 데려갈까 봐? 누가? 그리고 아마 수면 위에서 숨을 쉬게 하는, 마치 새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건데요. 해경이 고래 연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혀있던 새끼 돌고래 사체는요. 멸정위기종인 난방큰돌고래로 파악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흔하게 관찰되는 모습이 아니기는 하지만 난방큰돌고래나 아니면 일부 동물고래류에서 이런 행동이 관찰된다고 밝혔는데 당시에 출동했던 해경은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더 이상의 접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근을 안 했답니다. 왜 저 어미에게 지금 어미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죽은 새끼의 사체라도 지금 데리고 가는데 그걸 사람이 빼앗아간다? 절대 안 뺏기려고 저렇게 사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의 모습이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표가 올 들어 네 번째 검찰 출석을 하는데요. 아마 저 자리, 지금 스태프 지인이 서 있는 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에 지금 네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어제 포스터가 하나 붙었죠. 이러면서 이게 동원령이냐 소집령이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검찰청사 안의 모습이고요. 다른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검찰청사 밖인데요. 지금 지지자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10시 20분. 10시 20분이면서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고 제가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반면에 여기는 또 길 건넙니다. 여기는 또 뭐라고 써 있느냐. 제가 저쪽에 있는 문구. 이쪽 윤석열 지지까지는 읽어드릴 수 있는데 저쪽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여기는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일부 반대자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 길 건너에서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지금 검찰도 준비를 꽤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모인 인원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집회 신고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모습이거든요. 집회 신고는 1,000명, 500명 그렇게 집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이 된 거로는 지지층이 한 100명 정도 보였고 또 반대층이 한 20명? 그 정도만. 물론 아직 본격적인 이 대표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세수님 예상보다는 그렇게 인원 집결이 많지는 않은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사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분들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하고 관계없이 청사 밖에서 신고를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받는 중에서도 구호 외치면서 시위를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기자들한테도 그런 앰프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아마 자택을 출발을 했을 것 같고 당사로 출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네 번째 출석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검찰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번째 출석의 무게감이 상당할 걸로 보이고.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저울질한다는 소식이 타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어떤 기조로 검찰 수사에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모든 논의가 끝났을 걸로 보입니다.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한 5쪽 분량으로 요약한 본인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당원들에게 뿌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입장문을 좀 정제되게 정리를 해서 가는 만큼 아마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은 이전에도 보여줬던 것과 같이 최소화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아마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진술의 내용을 듣고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단계는 끝났다. 이미 기소 수순으로 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항변을 하는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거나 진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김재학 기자, 이른바 개딜들의 경우는 지난 소환조사 때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모였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지요. 지금 화면 볼까요? 노란색 트럭이라고 할까요? 오렌지석 트럭으로 보이는. 화면 왼쪽이 지금 지지자들인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 대표는 사실 저 출석 한 시간을 앞두고 지지 규탄 참가자들이 좀 검찰청 인근으로 집결하는 건데 현장 지금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집회 참석 인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출석할 당시보다는 확연히 좀 줄었다고 합니다. 9시 반 기준으로 참가자가 한 100명 정도가 모였고 원래 당초에는 집회가 한 1000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신고가 됐는데 실전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따가 좀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에는 출석 예고 시간 30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4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을 대표하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거나 파란색 플랜카드를 손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장시간 조사를 받는 동안 하나가 되어서 힘을 실어드리자 이러면서 환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오른쪽은 이재명 대표 반대자들 결국 검찰 수사에서 갈라질 이를 가려질 이를 지금 이 두 갯달과 보수, 구구 보수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갈라진 모습을 이 화면에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출석과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핫라인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2분 뒤에 뵙겠습니다. 3분 뒤에 뵙겠습니다. 2분 뒤에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